신화의 에릭과 나이미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신 명언, 니키 달튼, 살찐 느낌은 9개월간 지속되지만 엄마가 되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된다. 에릭 신화의 첫 아빠 된다. 나이미 임신. 에릭 나이미 결혼 5년만의 임신. 예비 부모. 에릭과 나이미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리더 에릭이 팀 동료 중 가장 먼저 아빠가 됩니다. 에릭 소속사 TOP미디어는 23일 에릭의 아내 나이미가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혔죠. 에릭과 나이미는 지난 2017년 결혼했으며 정확한 출산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화 6명 멤버 중 3명의 유부남인데요. 에릭에 이어 전진이 2020년 항공사 승무원 출신 류이서와 웨딩마치를 올렸죠. 막내 앤디가 지난 6월 제주 MBC 아나운서 출신 이은주와 결혼했습니다. 현재 전진 부부와 앤디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신화는 지난 1998년 해결사로 데뷔했고 TOP, Only One, Perfect Man, 너의 결혼식, 브랜드뉴드 등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국내 최장수 그룹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결성 이후 각 멤버 소속사는 달랐으나 해체는 물론 멤버 탈퇴나 교체가 한 번도 없었던 드문팀이죠. 에릭, 나이미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